이번 주 박명석의 이슈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월의 사실상 첫째 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2월은 되게 쉽더라고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지나면 이제 3월이 됩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헷갈린다 헷갈려. 아 너무 어렵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전히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가운데 기대감 그리고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브리핑을 보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주제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주제고요. 오른쪽에 있는 주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을 한 그런 주제들을 두 개씩 하루에 두 개씩 모아봤는데요. 월요일은 일단 중국 증시가 급락했네요. 이거 간접적인 게 아닌데? 이거 직접적인 건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두 개고요. 중국 증시가 이날 월요일에 급락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춘절 연휴가 지나고 나서 중국 증시가 너무 오랜만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할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또 인상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이번 주의 중국 증시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독특했던 것은 삼성전자가 이 월요일 날 10시 반부터 반등을 줬다는 거예요. 이날 월요일 다들 이미 너무 오래 전이라서 이번 주에 시장에 너무 일들이 많아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월요일 개장 전에는 약간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증시가 너무 오랜만에 개장을 하게 되고 지난주에 홍콩 증시, 대만 증시 오랜만에 개장했을 때 다 급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중국 증시 개장 너만 기다렸다 하는 듯이 이 10시 반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던 게 저는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이게 아마 이번 주에 어떤 시장의 반등에 좀 서막을 알렸던 힌트를 하나 줬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힌트를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밖에는 이제 지금 시장을 빼놓고 이제 뉴스들을 살펴보자면 아직까지도 뭐 우한을 비롯해서 중국 전역에 지금 환자들이 정말 하루에도 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참 걷잡을 수 없겠다. 밖에는 정말 공포가 가득한데 시장으로 들어와서 보면 월요일부터 이렇게 조금 긴장감이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골판지주가 강세를 보였죠. 월요일에 태림포장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간다. 밖에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밖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바이러스가 곳곳에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잖아요. 서울 도심에도 송파 쪽에도 뭐 얘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밖에 나가기가 좀 무서운 상황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가 많이 돌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골판지주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GS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 급한 게 있으면 뭐 마트라든가 백화점을 이용하기보다는 바로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이렇게 달려가서 딱 사고 딱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마스크를 거기서 편의점에서 많이 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과 함께 급등을 했다가 하지만 어제와 오늘은 또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월요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 참 이거 헷갈린다. 확진자는 늘어나는데 삼성전자는 반등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차에 화요일로 넘어갔죠. 뭐 화요일은 그냥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테슬라 세 글자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 급등. 사실 수요일까지 마찬가지였어요. 수요일에도 이틀 연속 급등. 이날은 뭐 윗고리 아랫고리가 저렇게 크게 달렸기 때문에 애매하긴 했습니다만 테슬라 정말 이번 주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슈였다고 봅니다. 근데 테슬라도 사실 뭐 간접적으로 보자면 이제 중국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장에서 모델3를 열심히 찍어내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그게 또 어떻게 우려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저 목요일에 저렇게 큰 응봉이 나왔던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들의 강세를 이끌었고 오늘까지도 2차 전지주들이 정말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사실상 국내 증시의 주도주가 현재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보다도 더 강한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가장 좀 주도를 했던 반등을 주도했던 그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보시다시피 그 두 번째 오른쪽 주제 보시면 공장 가동 중단 이것도 참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공장이 3개가 있어요. 광저우, 그리고 옌타이, 난징 이렇게 있는데 이 공장 3개 중에서 두 곳을 가동 정지를 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중국 동관 그리고 천진 쪽에서 이제 점점 그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좀 길어지면 당연히 불안하겠죠. 그 기업은 공장을 열심히 돌려야 이제 잘 되는 건데 공장을 쉬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쉴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에서 주가는 반등을 했던 흐름 이것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LCD 공장, LCD 공정을 조금 줄였기 때문에 LCD는 지금까지도 항상 좀 불확실성이 넘쳐났던 그런 구간이죠. 그런데 LCD의 공급을 줄이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수익성이 조금 단기적으로 높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반등을 줬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중단 시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참 헷갈린다. 헷갈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해외뿐만,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 현대차 공장이에요. 현대차와 기아차 공장이 국내에서도 쉬어간다고 하죠. 저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중국의 어떤 부품의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지 않아서 국내에서 부품을 빠르게 조달한다고 하지만 차량을 만들어내는 거에 지금 좀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GS숍이라고 써 있어요. 출입 통제 안내가 붙었죠. 안타까운 소식인데 GS 홈쇼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 건물 전체를 통제 구역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생방송도 못하고 계속 녹화방송만 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처음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경제 펀더멘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지금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앞서 디스플레이가 공급이 좀 완화가 되면서 반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흘러갔을 때는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여전히 참 헷갈린다 헷갈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소비주 실적 부진, 손소독제, 불티 소비주 중에서도 실적 부진이라고 소비주를 다 묶어서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좀 그랬습니다. 이렇게 갭을 조금씩 채워가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수요일에 이렇게 큰 응봉을 만들어냈고요. 반대로 LG생활건강은 수요일에 급등 그리고 목요일도 급등 금요일에는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종목이 거의 성격이 같다라고 비슷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이걸 믿어야 될지 저걸 믿어야 될지 결국은 아 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펀더멘탈 실적이구나 라고 돌아가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반등을 하다가 조정을 받고 실적과 함께 혹시 또 강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아래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아무래도 둘 다 중국 소비주라고 불리다 보니까 제가 좀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또 손소독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에탄올자가 붙으면 뭐 창의에탄올 MH에탄올 뭐 이런 종목들이 다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손소독제의 기본적인 그 가장 기초 원료가 에탄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일시품절 품절 일시품절로 구매가 불가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마스크였다면 이번 주에는 손소독제가 이렇게 다 품절되는 품기 현상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당연히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런 와중에 이게 또 한창 이슈래요. 그 에탄올 관련주가 왜 올랐나 싶었더니 실제로 약국에 가서 에탄올을 그냥 사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집에서 손세정제 만드는 방법이 한창 이슈라고 합니다. 워낙에 손소독제가 너무 많이 팔려서 살 수가 없으니까 에탄올 글리세린을 집에서 사와서 정제수 정제수는 뭐 물이죠. 물을 좀 증류한 그런 물을 이렇게 부어서 섞으면 5분 만에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해요. 글리세린 2컵 에탄올 4컵 정제수 1컵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섞으면 이게 바로 그냥 손소독제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뭐 솔직히 귀찮아서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탄올이 또 이제 약국 가면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해요. 지금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손소독제도 없어 마스크도 없어 에탄올도 없어 그럼 또 뭐가 나타날지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는 수요일까지도 이렇게 불안감이 완화되나 싶다가도 이렇게 다시 한 번 아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헷갈린다 헷갈려 장세였습니다.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또 이건 웬 말입니까 경기민감주가 어제 급등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이 조선 현대중공업지주의 어제 그 눈부신 15%였나요. 정말 그 종목이 그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저는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테슬라도 아니고요. 이렇게 대형주가 급등하는 게 정말 오랜만에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화학업종 아래쪽에는 건설업종 자동차업종을 묘사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들을 좀 모아봤는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올라왔다는 거는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경기에 대한 무려 살아날 것이다 보다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 너무 과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제 신조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장의 어떤 위협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흐름은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죠. 프로페서 로빈 샤톡인가요? 샤톡이라고 읽어야겠죠. 이분이 이렇게 웃으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영국에서 그 얘기가 나왔죠. 옆에 보시다시피 백신 발견 가능성 오 드디어 이제 관화가 진짜 되는가 보다 싶었던 목요일이었습니다. 영국의 저명 과학자가 이끄는 연구팀이 신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백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 백신 개발을 했다는 건지 그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였다는 건지 줄이는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 힌트를 얻었다는 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WHO에서 아직 확인된 바 없다라고 일축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봤더니 다음 주에 이제 동물 실험을 할 수도 있대요. 신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동물 실험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한편 또 자세히 봤더니 충분한 재원이 마련된다면 올해 여름부터 이제 인체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근데 여름에 인체 연구를 하면 아직 한참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원이 마련돼야 된대요. 근데 또 재원을 보니까 영국은 2천만 파운드를 전염병 예방 혁신연합에 약속을 했다. 2천만 파운드가 310억 원이거든요. 충분한 재원은 마련됐어요. 그러면 동물과 인체 연구가 진행은 될 것 같은데 참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아시겠죠? 헷갈린다 헷갈려. 참 어렵습니다. 백신이 그래서 개발이 된다는 건지 돌파구를 찾았다는 건지 아직까지 역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금요일입니다. 물류에 대한 기대감 제약주의 선별적 반등 이것도 역시 결론적으로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앞서서도 저희가 종목 상담을 했을 때도 느꼈지만 왜 오르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솔로지스틱스 이런 물류 관련주들 물동량이 확실히 좀 살아나야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이 기관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는 거는 두 가지겠죠. 뭐 조금 더 살아날 것이다. 어팡이 그렇게까지 갈 것은 아니다. 라는 기대감도 있겠고 한 가지는 단순한 어떤 적감의 수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물동량이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로 보는 게 좀 더 희망적일 것 같아서 그쪽으로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화학 이런 아이들이 오늘은 또 반등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의 흐름을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약주의 선별적 반등 이거는 앞서 보셨던 그 백신 내용과 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심풍제약이라든가 에이프로젠 제약 국내에서 어떤 조사에 한창이고 그리고 뭐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서 쓰이는 인터페론이라는 거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어 뭐 일단 정리를 하면 희망적인 것 같아요. 신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은 되고 있지만 이렇게 뭐 백신 얘기도 나오고 약 얘기도 나오고 저는 이번 주에 그리고 두 명이나 뭐 완치됐다는 얘기를 봤거든요. 1번 환자 2번 환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서는 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신조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처음에 경고했던 그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비보도 접했기 때문에 참 밖을 봐도 헷갈린다 헷갈려고 이 시장을 봐도 헷갈리는 그런 한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기회도 많았던 한 주고요. 힌트도 계속 주어지고 있는 한 주입니다. 근데 그 힌트를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제 결론은 아직은 이 힌트로는 정답을 알 수가 없다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까지 힌트를 좀 더 모아볼 생각이고요. 여기서 베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뭐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어쨌든 저는 다음 주까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박명석 이슈브리핑 헷갈린다 헷갈려 해서 시작해서 결국 헷갈려로 마무리되는 다음 주는 조금 더 확실한 정보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